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남의 보증을 고려해라. 60년생 길성이 몸에 임하니 귀인의 도움이다. 72년생 다른 사람의 청거를 받으니 공명을 얻을 수 있다. 84년생 파랑새가 서신을 전하니 가인과 화합이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좋은 벗이 집에 가득하니 웃음꽃이 만발하다. 61년생 집안이 화목하고 자손에게 경사가 있다. 73년생 불의의 사고를 조심해라. 85년생 이성 간의 사랑싸움이니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명예와 인기가 동시에 오른다. 62년생 입신양명하니 일마다 뜻대로 된다. 74년생 이성 간의 애정 운이 좋고 사업 방면에도 희소식이 있다. 86년생 자신이 행한 일을 스스로 처리하고 말조심을 하라.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길성이 몸에 비춘이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3년생 고집쟁이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75년생 이성 간의 마찰은 대화와 선물이 보약이다. 87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큰 것을 얻는다. 용띠 가 보겠습니다. 52년생 가는 곳마다 나를 반기니 좋은 일만 생긴다. 64년생 관록을 얻으니 명예가 오른다. 76년생 부부가 마주대하니 기분이 새롭다. 88년생 아랫사람으로 인해 신경 쓸 일이 있겠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자녀나 친척에게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다. 65년생 속전속결로 처리하면 후회가 따른다. 77년생 말조심을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89년생 식복이 있으니 대접을 받는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 66년생 높은 곳으로 발탁당하는 즐거움이 있다. 78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 90년생 다투는 가운데 발전하는 날이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 67년생 부정과 사욕에 물들지 않으면 즐거움이 있다. 79년생 주변을 잘 정돈하여야 하고 자중하자. 91년생 모든 것을 차분히 진행을 해야 한다. 원숭이띠 가 보겠습니다. 56년생 절제하고 무리하지 말자. 68년생 추진하는 일들은 대개 이루어지니 인내하라. 80년생 귀한 사람을 사귀거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92년생 자신에게 부여된 일들을 알맞게 진행해 나간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겸손의 덕으로 이웃과 교제하라. 69년생 일을 할수록 사람이 모임으로 힘있게 일할 수 있다. 81년생 혈기를 믿고 경거망동하면 실패를 본다. 93년생 한 발짝 전진할 때마다 조심하고 경계하니 평온이 따른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한 번 불러 만이니 답하니 명예가 오른다. 70년생 부부나 온 가족이 함께하니 가정이 화목하다. 82년생 사세가 확장되고 신규 사업을 도모한다. 94년생 친구나 동료 간에 사소한 다툼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이룬이 막히니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 71년생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임으로 검소한 생활을 습관화해라. 83년생 베푼다면 복이 되어 돌아온다. 95년생 꽃이 정원에서 웃으니 벌과 나비가 기뻐한다. 94년생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임으로 검소한 생활을 습관화해라. 95년생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임으로 검소한 생활을 습관화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